안녕하세요. 김시은입니다. 오늘 하나라면 호나기신 3편 6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어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따르르르 차콕 무릎 벌떡 탓 좋아! 물안경, 수영복, 튜브, 샌드 또 뭐 있지? 심심할 때 뭐 과장한 사탕도 챙겨. 사둘어! 문 열자마자 첫 번째로 입장해야 해. 어휴, 평소에 합격할 때는 그렇게 일어나보렴. 제일 중요한 입장 티켓은 당연히 챙겼지! 좋아! 모두 준비 완료! 지금 출발하면 1등으로 입장할 수 있을 거야. 사람 많이 없을 때 싫고 놀아야지. 잠깐! 오늘 차에선 치사 학교에 놓다니까 쌍카린 꼼꼼하게 바르고 가렴. 아, 맞다! 알았어요, 엄마. 아, 저 끈적거려서 바르기 싫은데. 음, 맞다! 그, 그건 워터파크에 가서 바를게요. 가자! 이미! 팟팟 닫아라. 그래, 그래. 일단 출발! 싸워주면 이거 재밌게 놀다오렴. 네! 잠시 후 워터파크. 역시 여름엔 워터파크지. 좋았어. 문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놀아보자고! 우선 선크림은? 우선 선크림부터 잘 바르고. 엥? 오빠, 선크림은? 야호! 나 먼저 간다. 야! 그거는 그런 거 안 바라도 괜찮아. 전신 수영복이라 다 가려지는데 뭘.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래도 얼굴이나 손은 닿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미래의 아이돌로서 피부관이 소설하면 안 되지. 좋아. 준비 완료. 희! 뭐 물기지? 우와! 야하! 귀여워! 으아! 이글이글. 첨벙첨벙. 완전 재밌었어. 역시 아침 일찍 가기 잘했어. 어? 그런데 오빠 얼굴이 조금 빨간 것 같은데? 그래? 선크림 안 발라서 그런가? 괜찮아. 이런 건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해진다고. 그래? 다음날 아침. 뚜둥. 푸흡. 꺅! 내 얼굴 왜 이래? 치엄만 보이잖아. 으 탁탁탁. 선크림 안 바라다니 꼴도 타. 차라리 골고루 탔으면 웃기진 않지. 장갑 끈 것 같잖아. 그럼 나머지 부위도 태우든가. 오. 그거야. 치간 치. 타지 않는 부위까지 채우면 자연스러울 거야. 진짜로 하려고. 비켜 비켜. 그걸로 뭐하게? 여기 누워서 하루 종일 햇볕. 햇볕을 쬐면 다른 부위도 마다 타겠지. 자연스럽고 건강한 구릿빛 피부가 되는 거야. 흠. 이미 탄 부위는 어쩌라고? 그 부분은 더 까매질 수도 있잖아. 이미 탄 곳은 가려야 하지 않을까? 앗! 그렇지! 그 생각을 못했어. 좋아. 그럼 이것들로 최대한 탄 부위를 가리면... 엥? 그건... 종이 봉투, 겨울 장갑, 창화. 됐다! 이걸로 이미 탄 부위는 완벽하게 가렸어. 저게 뭐야? 따뜻한데 누워있으니 졸리네. 잠깐. 썬크림의 바른 부위는 타지 않지. 그렇다면... 흐흐... 재밌겠는데... 몇 시간 뒤. 응? 내 몸에 글자 생겼잖아! 으악! 에이미! 썬크림으로 글씨를 써놓다니! 어헝! 내일은 칩... 내일은 칩화... 제발 우리집에서 나가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라.